어제 취임사를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회심의 카드를 하나 던졌습니다 바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선민후사해야 합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를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역구에 출마 안 하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는 사실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당의 승리를 위해서 포기했다 이런 본인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희선 최고위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불출마 선언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던졌는데 이게 당 일각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대선으로 정치 목표를 선점에 두고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발판 삼아서 대선 가겠다 이 의지를 드러낸 겁니까? 뭐 그런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다소 이른 분석인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해석이 일찍 나오는 걸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공천개혁을 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비대위원장부터 불출마하겠다는데 우리 당내에서 평가가 낮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과감한 컷오프, 공천개혁을 하는데 명분과 힘이 상당히 실릴 수밖에 없죠 어제 불출마 선언으로 사실 가장 긴장한 것은 우리 당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하죠 이재명 대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개항까지 가면서 국회의원 배치를 달았어요 이번에 개항해서 또 나와도 비판을 받고 비대 대표를 가도 욕을 먹고 이 2선으로 후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비명계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정치라는 건 결국 탈밍이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먼저 던져버렸어요 그럼 이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 물러나도 좀 애매해지고 물러나지 않고 버텨도 약간 욕심쟁이로 비치는 그러한 구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개혁과 이재명 대표 차별화라는 두 가지 의미를 완벽하게 선점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자꾸 이 의미를 까내리기 위해서 불출마한 게 잘못됐다, 어떻게 했어야 된다, 책임협회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정치권에 제가 많은 사람을 봤지만 아니 이게 잘못된 거면 다 본인들 불출마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다 거품은 멀고 출마하고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가 나 있잖아요 다 눈이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여야 막론하고 윗도 뒤집힐 것 같이잖아 아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진짜 뒤집혀 있으니까 뒤집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불출마의 의미와 헌신 희생에 대해서 까내리고 비판하고 자꾸 의미부여를 축소화하는 거 저는 너무나 비겁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 정치인들이 이 불출마에 대해서 막 비판하려면 실제 배지 달고 있는 분 중에 누가 나도 불출마하면서 비판하면 제가 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어떻게 공천 한번 더 받아보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참 저로서도 상상하기 힘든 헌신을 비판할 수 있는지 한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거죠 다만 불출마 결단까지도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제 얼굴에 침뱉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쇄신 공천을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출마, 불출마와 당내 지도부, 중진 이런 분들의 불출마는 별개의 사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 초보의 한계가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불통의 이미지인 거거든요 사실 비대위원장은 당의 운명을 같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런 비례라든지 어떤 헌지 출마라든지 혹은 불출마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혼자서 나는 불출마하겠다 그게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악수입니다, 최악수 왜냐 만약에 제가 만약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저는 내년에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국민들, 시청자들이 감동이 오나요? 안 오죠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기했다고 하면 내년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나는 대선의 꿈도 포기하고 장관도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게 악수가 왜 악수냐면 지금 사실은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당대표의 프레임을 넋글렸으면 저게 정치 초보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가는 곳에 저는 한 판 붙겠습니다 하면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인데 불출마하니까 이제 기자분들도 여쭤볼 게 없어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이순신 장군을 원했어요 그런데 저분은 배 12척 그냥 무임 승차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이 저는 정치 초보의 한계인 것이고 앞으로 저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영남 중진에 불출마 지금 선당후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저 같은 경우도 대구예요 지금 5선 하신 분이고 재선 하신 분이 민심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저런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바 따라 출마 포기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이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서재현 위원장님이 대선 출마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가 마음먹으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걸 포기하는 거랑 할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바로 비례 몇 번이든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포기한 거랑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이해하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 되는 걸 놓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집어서 내가 출마를 하든 비대를 하든 국회의원이야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사실 시군중 먹기처럼 될 수 있는 걸 포기했으니까 저는 국민 감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 구도가 같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은 특권을 내려놓았는데 한 사람은 왜 자꾸 국회의원 특권을 행사하느냐 이 구도는 저는 계속 대비될 거라고 봐요 절대 비하의 의미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하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다 친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도 계속 못 나가잖아요 똑같은 정리니까 일단 나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작진이 준비한 게 많은데 너무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빨리 담고 넘어가라고 하네요 비명계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은데요 자기의 출마를 위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도망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편다면 아마도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집화된 것 같습니다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원욱 의원의 말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선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 맞을까 우리 매운맛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위원장님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하는 것은 저는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시 정치는 오래 한 것도 중요하지만 재능이 좀 있어야 되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누구나 예상하듯이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를 안 할 것이다 그런 뻔한 선택 안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그래도 불출마까지 할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본인이 선거에 만약에 패배를 하더라도 아름답게 퇴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숙하고 있으면 또 국민의힘에서 대선 국면에서 불러낼 겁니다 한동훈을 그리고 승리한다면 그야말로 대선 가도로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정말 탁월한 신의 한 수를 뒀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수단은 대개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무리예요? 그런데 좀 부담받기는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 어쨌든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짜여진 어떤 순서와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지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했으니까 나도 불출마? 이 자체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라는 거가 요새 민주당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문이 많잖아요 그런데 극명한 대비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될 수 있는 거를 내려놓는 건 굉장한 용기예요 그리고 헌신이고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하는 게 될 수 있는 거를 내려놓는 건 굉장한 감동이 있는데 아까 얘기해서 무임승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건 백의종군이죠 어떻게 무임승차가 되겠어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선거는 어차피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로 치를 수밖에 없는데 내 얼굴로 치르고 이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비판 이런 것까지도 다 감수하는데 과실은 먹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든 것은 그야말로 백의종군이죠 그리고 이게 아까 정치 신인의 오류다 이렇게까지 깎아내리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려놓는 거는 대단한 용기고 희생인데 그 대비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영선에서 계양 배치 달 때 그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굉장한 충돌을 했고 비대위원장이 논의할 때 그때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당과 협의가 됐던 건가요? 본인 욕심으로 했던 거지 아까 당과 협의돼서 내려놓는 것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는 민주당 안을 돌아보셔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자령 변호사 헌신하는 모습 목소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 얼마나 열심히 하면 목소리가 쉬어서 지금